낚시를 하던 부부가 물에 빠진 독수리를 발견했는데요 부부는 독수리를 건져내기 위해 패들로 구조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패들 위로 올라온 독수리 보트 위로 옮겼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독수리는 천천히 물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부부는 독수리가 밥을 다 먹고 날아가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부부 곁에 있는 독수리 육지로 오자 이제야 날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게 아기 독수리는 자신을 구해준 부부 곁에 한참을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있는 둥지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